여론조사 꽃에 나온 어제 나온 여론조사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만 윤석열이 23%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ARS 조사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 한국갤럽 면접조사가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ARS 조사가 23% 떨어졌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ARS 조사도 20%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코 하나 갖고 버티고 있는데 체코에서의 원전 수주가 불투명하고 또 가서도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이 문제가 더 붉어져서 터져나오면 아마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 산자위에 체코 원전 수주 문제를 제기했던 김한규 국회의원을 이번 주에 모실 예정입니다. 22대 총선 공천 개입이 60%다. 누가요? 김건희. 주가 조작을 기소해야 된다는 것이 70%의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앞으로의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응징하는 그리고 고수층의 무응답층들이 늘어나는 그런 여론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때 탄핵 때도 보면 고수층이 나중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추석 연휴 때 얘기를 들어오면 술자리라든가 식사자리에서 과거에 윤석열을 찍었던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 얘기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일체 윤석열 얘기를 안 하는 식사자리가 됐다. 차례 친척들이 모였었다. 친척들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심전심이었다. 윤석열 이야기하면 화가 난다. 스트레스 끌어올린다. 지금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고 의정갈등, 응급실병변은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고 김건희에 대한 비리와 의혹들은 계속해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물고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체코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뻥튀기했던 대통령실 외국 언론기사를 왜 보도하느냐라고 국내 언론에게 질타했습니다. 외국에서 나는 언론기사도 보도하지 못하게 한 건가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언론 탄압. 국내 언론에서 제대로 취재도 안 하고 못하고 역량이 딸리니까 체코에서의 체코 여행, 체코 순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내지 못하니까 체코의 유력지 블레스크에서 김건희를 사기꾼이라고 했다. 이거를 왜 보도했냐라고 또 질타합니다. 참 가지가지합니다. 그리고 삭제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내렸는데요. 오마이뉴스에서 블레스크의 이메일 공문을 보낸 결과 블레스크에서 주체코 한국대사관이 이 제기를 해서 수정했다. 이런 답변이 나와서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외교부에서 그다음에 체코의 주체코 한국대사관에서 사기꾼은 좀 빼달라. 사기꾼은 아니지 않냐. 그런데 체코의 민심은 사기꾼으로 보는 거죠. 체코의 언론은 김건희를 사기꾼으로 보는 것이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사기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체코 정부에 대한 경고입니다. 믿지 못할 사람들하고 어떻게 원전수주를 합의하느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 이런 경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야당에서 제기하는 체코의 원전 덤핑 수주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또 일괄했습니다. 이 체코의 원전수주, 원전수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서 몇 차례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가봐야 소용없다.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전력공사가 이미 체코의 반독정국의 문제 제기와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체코 반독정국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봐야 최종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딱 들어맞았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분쟁, 소송 제기 가능성 때문에 사실상 이 기술침해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한국은 이 금액을 다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수원은요. 마치 한수원 자체의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미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 개발을 차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과 체코에서 맺은 계약의 비용에 대해서 수축액에 대해서 미 웨스팅하우스가 일정 내놔라. 그렇다면 이네들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건 한미 간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바이든 행정부에 한마디도 이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체코에서도 원전 사업이 시작되면 60%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체코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체코에서 일하고 있는 체코의 노동자들을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덤핑 수축까지 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잘된 것 같다. 아주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체코의 베벨 대통령은 아직 최종 계약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서 뭐 했습니까 도대체. 재벌들 데려가서 과시했겠죠. 우리가 이렇게 4대 재벌이 있으니까 니네 투자할 수 있다. 뭐 그런 걸 보여주면서 원전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최종 합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전해부터 지적된 거지만 그린텍스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여기에서는 이 원전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많은 규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문제라든가 과거에 원전 폭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건가도 문제입니다. 원전 수출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갖고 신축 공사라든가 건설 공사를 하는 중에 유럽 연합에서 이거는 그린텍스놈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하다가 그만둬요. 체코도 이런 점을 많이 우려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코에서는 돈 한 푼 안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ATF라고 여러분 처음 들어오신 용어일 텐데 이거 사고 저항성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발달된 기술인데 한국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ATF의 기술이 한국에서는 2030년에 기술을 완료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가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불안정하고 그리고 최종 합의도 되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소송에 걸려있는 한수원 그런데 왜 체코에 갔을까?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답은 하나입니다. 뭐냐? 원전 테마주 아니냐? 또 김건희가 같이 갔잖아요. 거길 왜 갔을까요? 그 원전 테마죠. 또 국가 정책을 통해서 또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과거에 산부토건, 우크라이나 그러한 우리 사례가 있죠. 또 동해 석유가 나왔다라고 했던 주식 개장한 날 10시에 갑자기 달려와서 윤석열이 기자회의를 한 거. 그래서 이게 근거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한물간 원자력 개발에 주력하는 진짜 이거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력해야 되고 R200 통과하려고 하면 빨리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 빠져나가기 전에 이 조건을 충족해 나가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도 망한 걸로 보는 건가요? 글로벌 수출도 어려워지는 우리나라는 수출을 갖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글로벌 수출도 장애 요소로 할 수밖에 없고 한국의 유력 기업들은 이렇게 되면 외국에 나갈 수밖에 없는 해외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천개입 문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공천개입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과 명태균, 김건희 공천개입 문제가 아주 추잡하죠. 돈 6천만 원을 줬다. 텔레그램을 보내줬다. 공간위원에게 압박을 넣었다. 별의별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지난번 보궐선거에서는 창원의창에서 명태균이가 김건희한테 얘기해서 공천을 받았다. 친윤계 인사들을 제켰다. 그러다가 이번 충선에서는 옹기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김영선이 반발해서 개혁신당 사람들을 만나서 거래를 했다. 추잡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천과정이 어떻다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 추잡함의 극치가 김건희 시대에 와서 김건희 권력 시대에 와서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공천은 본래 권력 간의 투쟁이다. 이렇게 학계에선 정리하고 있습니다. 권력 간의 암투다. 그리고 공천을 둘러싸고 개파가 나눠지고요. 공천을 중심으로 대통령 권력에 줄서고 공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권이 나눠지고 그리고 자기 개파들 공천에서 살려주고 그러면서 공천을 통해서 향후 대통령 권력이 자기의 지지 기반을 만들고 또 현재의 대통령 권력이 그 대통령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공천이 많이 활용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김건희가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천이 얼마나 추잡하고 그리고 그 공천관에 얽혀있는 뒷거래와 밀실거래와 얍!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보여줬던 공천의 아주 더러운 모습입니다. 거기에 한동훈이 등장하고 윤석열이 등장하고 김건희가 등장하고 그리고 거기서 물먹은 사람들이 이걸 제보하겠다. 이걸 터뜨리겠다. 그래서 이걸 터뜨려서 거래를 하겠다. 이를 추악한 뒷거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러한 문제는 계속 연이어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건희 권력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윤석열 권력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지지율이 10%로 떨어져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가망이 없다. 지방선거도 힘들고 이번 10월 16일 재보궐선거도 부산과 인천에서 어렵다. 이러한 판단들이 들면 이러한 내부 파열음들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대비해서 보시죠. 지난번 총선 때의 민주당 공천은 어땠습니까? 민주당 공천은 당원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로 해서 깔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천 파열음은 없습니다. 공천을 갖고서 거래를 했다. 이재명 대표하고 거래를 했다는 얘기는 단 1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쫓겨나간 사람들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대비되는 겁니다. 이 정당이 새롭게 발전한 형태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공천 그래서 혁신공천이라고 우리가 이름 불러도 전혀 제가 보기엔 순색이 없다.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공천을 갖고 장난치고 거래하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이 국민의힘은 특히 그 정점에 김건희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자꾸만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제 저널리스트와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한 김건희의 공천권 전행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잠시 뒤에 이명수 기자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김건희가 공천권을 지배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내릴 수 있는 겁니다. 녹취록에서 보면 말이죠. 이 사람이 실명이 나왔죠. 자기 자신이 보도자력을 냈기 때문에 김대남, 김대남 전 비서관 직무대행 행정관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용인갑의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데 김건희의 사실상 측근이고 김건희가 밀고 있는 이혼모가 전략공천으로 낙전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김 전 비서관은 그냥 아웃돼 버린 거죠. 하여튼 참 대단합니다. 아웃돼 버리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철규가 실제로 그 루트를 했고 그리고 이 김대남 전 비서관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문제제기를 하려고 벌리려고 하다가 10분 뒤에 이명수 기자에게 전화해서 하지마. 건드리면 큰일 나. 나는 아웃이야. 김건희한테 도전하면 안 돼. 참고서 이혼모라도 도와주고 공기업자리라도 하나 받아야지.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공기업의 임원으로 낙점됩니다. 공기업 사장이 됐든 아니면 다시 용산을 넣어달라고 해서 용산에 들어가서 다시 비서관 역할을 하든지 뭘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전형적인 과거에 추잡한 공천거래와 공천권력 간에 벌어졌던 추잡성들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김건희 권력시대에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현재 SGI 이거 굉장히 연봉 높은 데거든요.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을 이 사람이 맡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공천개입이 이거 하나 할 리가 없다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김건희가 어떻게 대통령도 있고 말이죠. 대통령도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한동원도 있고 거기 공관위원들도 있고 지도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직소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김건희가 다 공천을 다 자지우지했을까요? 제가 자지우지했다고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제 보도된 녹취록을 봤을 때는 다 긴거니 긴거니 김대남 행정안의 사람이 오직 긴거니 긴거니 윤석열을 내기는 하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오직 긴거니 긴거니 거기에 하수인은 이철규다. 참 대단한 권력이고 대단한 정당이고 대단한 진영이고 대단한 브로커 집단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무리인가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국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를 주물르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잘돼서 국회의원 뺐지 하나 달고 그것도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통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뒷거래를 통해서 긴거니한테 줄 서서 국회의원 뺐지 달려고 하는 경선에 임했다는 것은 그리고 얼마나 그 암투와 내부의 거래와 이것이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거 이 사실 다 드러나면 아마 중요한 공천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아주 추잡하고 극도화된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과정 거기에 정점에 긴거니가 있다. 긴거니는 무슨 짓을 했을 것이냐. 하여튼 저는 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말이죠.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공천권을 자주우시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리인을 시켜서 좀 하고 대리인이 또 공천 문제로 파열음이 나기 때문에 자기도 희생하고 자기가 국회의원 뺐지를 안 달고 그걸 정리를 하고 말끔하게 설득하고 이런 시계로 대중이라든가 국민 경선이 없었을 때 당원 경선이 없었을 때 그 정도는 했어요. 이렇게 내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긴거니는 대통령 권력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공관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긴거니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느냐. 참 신기하다. 연구 대상입니다. 왜 연구 대상이냐. 거기에 있는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국회의원 후보들과 현직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오직 그 사람들은 이 윤석열, 긴거니 권력에 굴종하고 충성하고 거기서 먹고 살고 기생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권력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정책을 펼치고 있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들은 통탄을 넘어서 진짜 불행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천을 통해서 무슨 거래를 했는지 낱낱이 이것은 밝혀져야 될 사실이 아니냐.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법사위나 충분히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 뒷거래와 의혹과 추잡성들을 특검을 통해서든 아니면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든 이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밝혀 나가야 될 것이고 이 한겨레나 경향이라든가 모든 언론은 이 뉴스토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언론한테 이 문제 맡기지 말고 말이죠. 좀 그 사회부 기자들 출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좀 팀 짜서 국민의힘 공천 뒷거리가 어떻게 됐는지 좀 취재하고 그래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야만 언론이 더 이상 나중에는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함께 제가 드립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준석입니다.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서 이준석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는 이준석 그래도 개혁신당 끌고 나가야 되는데 특검법 통과시키려고. 그러나 이준석의 그 바쁜 시기에 어떻게 칠불상까지 가서 말이죠. 뭐 삽질까지 했다고 그러던데. 밤새고 또 거기에 천하라면 3박 4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들이 공천기의 폭로 대가로 김영선이 기자회견하는 대가로 비례대표의 1번이다. 나중에 3번까지 달라. 이런 거래 뒷정황들이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3박 4일 동안 이준석은 김영선과 명태균하고만 거래했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언론에서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 추석 전에 김건희 공천기입을 언론에 흘린 사람은 바로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이준석은 성접대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민들레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아이카스터 대표 여러분 기억나시죠? 박근혜 정권 때 특혜 받은 기억. 대단히 잘 나갔죠. 이준석은 박근혜의 키즈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그 당시에 문제가 터졌을 때 성접대 의혹 문제가 터졌을 때 최측근 김철근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보내서 7억 투자 각서를 썼던 게 또 보도가 되고 언론에 났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이준석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뭐 완전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 그런데 이 공천 뒷거리에서 무엇을 자신이 했는지 그리고 김영선과 명태균과 무슨 얘기들을 나눴는지 천하람은 왜 거기 가서 3박 4일 동안 그 바쁜 와중에 거기 가서 무슨 얘기들을 했는지 그리고 기자회견문 초안을 작성했다 그러는데 그 기자회견문도 공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의혹입니다만 정황이고 김건이를 정점으로 한 이 공천 과정에 얽혀있는 권력 간의 뒷거래와 자기들의 챙기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불고 이권 챙기기 권력의 기반을 닦는 이러한 추잡하고 그릇대고 구태적인 관행들 이 문제는 반드시 폭로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언론들도 다른 마이너 언론한테 맥키지 말고요. 좀 우리 민한 기자들이 뛰어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듭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반드시 폭로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